주니어 숫자 카드의 기본 활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니어 숫자 카드는 먼저 4가지 색깔, 분홍, 파랑, 초록, 노랑의 4가지 색깔의 카드가 1부터 20가지 각각 20장씩, 그러니까 모두 8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80장을 4명의 기준일 경우에 80장에 모두 카드를 섞어서 7장씩 나누어 봤습니다. 카드를 이런 식으로 모두 섞어서 하고 7장씩, 7장씩 인원에 맞춰서 나누어 봤고요. 나머지 카드는 이런 식으로 뒤집어 놓게 됩니다. 뒤집어 놨을 경우에 역시 게임을 시작할 때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카드가 11카드입니다. 그래서 11카드를 가진 사람이 먼저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핑크색 11카드를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내려놓을 수 있고, 나머지 색깔 카드는 사관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11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놓는데요. 만약에 1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카드를 다시 한번 섞어서 다시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나중에 11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는데요. 카드를 다시 섞어서 11이 나올 때까지 나누어 갖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11이 나왔으면 자기가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앞과 뒤에 맞는 숫자를 한 장씩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노란색은 노란색 줄에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역시 같은 줄에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색깔은. 그러면 자신이 가진 카드 중에서 노란색 12나 노란색 10이 있으면 여기에다 카드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카드 중에 노란색 10, 노란색 12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기준이 이제 다시 앞뒤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9와 노란색 13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1부터 20까지 먼저 내려놓고 자신이 들고 있는 카드를 먼저 다 쓰는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자신이 내려놓을 카드가 없으면 뒤집어진 이 카드에서 카드를 한 장 가져와서 들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턴에서 가져온 카드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턴에서도 역시 이 카드를 내려놓을 카드가 없다면 카드를 다시 한 장 가져가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카드를 먼저 다 내려놓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